연납 신청 기간 12월 두 번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%인 연세액의 약 6.4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회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.